악마가 어딨어? 안 내버려라구! 눈을 보지 말고! 이럴 때! 너무 미러워! 시력 짜증나 물 따먹었어 에이 시 딱 다음 와 와 진짜 깨끗어 물가 먹고 있어. 얼굴 다 때려. 이제 발리에서 세 번째 날인데 아침에 오셨게 보시다시피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보스 딸 거야. 근데 무슨 보스냐면 제가 어저께 지나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술 먹고 놀고 되게 재밌게 보여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기사 길을 못 찾아서 우리 놓쳤어요. 근데 이 보스가 지금 오고 있는 우리 도중에 지금 탈 거예요. 왜냐하면 출판지를 놓쳤기 때문에 일단 돈을 안 날렸으면 많이 죽겠어요. 30분이라도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1시간 씨를 냈는데 한번 가보려고 할게요. 아니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는 이야기를 1시 반에 했어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는 얼마나 머냐? 1.9km래. 그래서 어 그럼 10분이면 가겠다. 맥심 아무리 맡겨도. 가깝지 않아. 사실 걸어도 되는데. 그리고 걸자. 아 여기 그냥 자러 다니기 좋대. 아무튼 알았다. 근데 30분 걸렸는데 안 놓쳐버렸어.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간에 어떤 뭐 이렇게 멈추는 시점이 있어서 여기로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와야 되거든요? 안 올 거 같아. 돈 날리게 생겼어. 아 진짜. 안 올 거 같아. 피크 업 곳이. 응. 네. 이게 왜 이리 오네야? 오케이. 안 오니까. 안 올 거 같아. 드디어 오네. 그러면 20분 밖에 못 다네.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역시 여기 급한 게 없어. 그냥 막 그냥. 헬렘 하이 헬렘 어 이거는 다는거에요 아 외국사람들이 이렇게 잘 짓게 해줘요 또 우린 우리도 이제 타야지 헬렘 출발했는데 아쉽게도 얼마시간이 안 남았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오 오 여기는 아니 멜시드 하라고 하는데 멜시드가 없어 오 이것도 음악을 나와서 큰일이네 오 땡큐 오케이 아 이런데로 넣는거에요 재밌네 여기 외국인들도 있으니까 분위기가 좋다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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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재밌어 오 드링크는 안 리밋데스도 안 리밋데스 드링크는 안 리밋데스도 오케이 술은 그 금액에 마실 만큼 한시간 동안 먹으면 돼요 치게파님이 제일 신났어 아 이가 치게파 진짜 진짜 나 못자라 Where did we go? I'm going to Bali Where did we go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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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is going to Bali Where did we go now? Where did we go now? Inralou I don't know what it's in love. 왜냐면은 줄 팔지를 놓쳤기 때문에. 30분이라도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시간씩으로. 왠지. 괜찮은데? 안 놓쳐버렸어. 안 놓쳐버렸어. 안 놓쳐버렸어. 혼날리게 생겼어. 아 진짜. 열심히 춤추는 자. 우리 사람들도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재밌어서. 자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해주고. 진짜. 우리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경험인 것 같아요. 눈도 흔들리고. 너무 편하게 여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빨리. 저희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느냐. 호주다인이 가까워서도 많이 오지만. 여기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와서. 편하게 즐기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진짜. 그냥. 한 번. 인생을. 여행 오잖아요. 즐겨. 재밌게 해야 해요. 무작정. 해줘야 해. 무작정. 끝났어요. 그래도. 재미있게. 나는 이렇게 하자 봤고. 이제는. 가도 됩니다. 아무튼. 재밌는 경험이었고. 이제 가야지. 이. 이 발리 비어사이클은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서핑 배우러 갑니다. 그럼 이제 발리 택시로 우리 차에 있는 거로 갑니다. 오케이 좋아. 일본어? 한국어! 한국어! 오케이, 렛츠고! 슬로우리! 근데 이런 거도 훨씬 더 빨라서 좋아요. 훨씬 더 빨라서 좋아요. 훨씬 더 빨라서 좋아. 거기 봐! 앞머리 보라고! 여기 보지 말고! 롯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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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아야 돼! 오랫동안! 아, 진짜 멋사나. 아, 무서워. 본인도 지금 불행하고 싶은가 봐. 미치겠다, 진짜. 앞에 불행하고! 근데 원래 본인들이 자기 헤브렛 들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저씨 헤브렛 뺏겼어. 이게 불법 아니야? 헤브렛 땄으니까. 보통 자기 헤브렛 들고 다닌들에 택시 타려고. 그거 갖고 가세요. 헤브렛을 들고 다녀야 자기가 떨 수 있어. 아니, 자꾸 물어봐. 유튜버냐, 뭐냐. 본인이 더 궁금해, 지금. 아, 앞에 너너를 안 보고. 그걸 더 궁금하네. 앞에 봐야 되는데. 아, 진짜. 여기 이제... 비치여. 구타비치. 구타비치. 구타비치, 오케이. 구타비치. 오케이. 여기서 서핑할 거야, 지금. 오케이. 도착했어, 오케이. 오케이. 200. 이제 옷을 좀 갈아입고. 이제 바다에 서핑으로 갑시다. 서핑을 지금은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한번 배워보고. 그래서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이네요. 제가 못 일어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아, 불안하긴 한데.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우리 선생님이 와있어요. 여기 밑에 레슨 밟고. 그리고 이제는 바다로 들어갈 거예요. 헬렙. 헬로. 뭐지? 내 이름은 슬라이브. 슬라이브. 오케이. 저는 우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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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나서. 응. 오케이. 저는 물에 와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오늘issa 인형으로는 민망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첫 번째가 제일 많이 erreicht là 있어요. 어, ну, 아마 아마 10 년 전에전에 눌러줄 yarn을 Sache 네 맞아요 제 첫번째 방문제 hatır 제가 처음 말했네요 제가 explain을때 방법을 알려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략이 지금 내 몸을 손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the lower one 일부러 정말 괜찮아요 너무 잘 아마도 아, 네요! 그래, 시작해나요 오케이 어어, 차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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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미치겠다! 물 따먹었어! 아 너무 웃겼다! 물 따먹었어! 오케이! 아! 진짜 어려워! 진짜 힘들어! 물만 먹고 있어! 얼굴 다 때려! 와! 엄청 울음을 까졌고 물 엄청 먹고 먹고 지금 엄청 간난이고 아무튼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래도 내가 스쿠버 다인도 선호하는 이유는 물은 안 먹으니까 그래도 빨리 왔는데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봐야지! 오는 김에 무조건 서핑! 배워보세요! 재밌어요! 이제 씻으러 가요! 목이 진짜 아파요! 왜냐면 모래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엉망 그리고 수심이 낮아가지고 모래를 딱 가졌어요! 오케이! 여기 샤워를 합시다! 아무튼 이제 숙소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어요! 쉬고 이따가 마사지 받기로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길이 막히니까 빨리빨리 떨려야죠! 아무튼 내일은 또 재밌는 곳에 많이 가기 때문에 다른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빠이! 축하해요~! 버터 수고하니 수고하니 Co-5 겨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